오늘 서울만 해도 한낮 최고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며 화창하다를 넘어 덥다 소리가 나올 지경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관련 제품도 매출이 뛰고 있습니다. 또 벌써부터 에어컨, 선풍기 등 좀 이르다 싶은 제품도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오후. 부쩍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삼삼오오 산책하는 시민들부터 물에 발을 담그고 장난치는 아이들까지. 도심 하천은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따뜻한 날씨에 나들이객이 늘면서 아웃도어나 등산복 등 관련 매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조금 빨리 찾아온 더위에 소비자들은 때이른 여름 준비에도 한창입니다. 가전 매장에는 에어컨과 선풍기를 찾는 손님 발걸음이 이어지는가 하면 이미 판매 완료된 상품도 있습니다. 에어컨, 선풍기 등 여름 가전을 찾는 사람들이 늘며 매출도 껑충 뛰었습니다. 냉방 가전을 찾는 고객님들이 많아지셨고요. 시기가 지금 많이 빨라졌습니다. 다가오는 7월까지 예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당분간 소비자들의 여름 쇼핑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